문제부터 읽어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A B C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9개 중에 3개의 공을 그냥 꺼내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그래서 조합을 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2조건을 만족할 건데요. 더한 게 홀수입니다. 일단은 3수의 합이 홀수이려면 딱 케이스가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전부 다 홀인 경우죠. 아 홀, 홀, 홀이 있으면 더한 게 홀수고요. 또는 뭐가 있겠어요? 홀수가 하나고 두 개가 이렇게 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된다고요? 곱한 게 3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3수의 곱이 3의 배수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거기에 숫자에는 3 또는 9가 일단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뭐도 있어요? 아 1부터 9가 중에 3, 6, 9네요. 그래서 이 세 숫자를 포함할 때 3의 배수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전체 경호수 구하고요. 우리가 구할 케이스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전체 경호수죠. 전체 경호수는 뭐예요? 그냥 9개 중에 3개의 공을 그냥 뽑는 거죠. 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9시 3이 되겠고요. 따라서 9, 8, 7을 3, 1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예요? 12 곱하기 7, 84가 되겠고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가 조건을 통해서 케이스를 좀 두 개로 나눠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아 홀수만 3개인 거. 자 홀 그리고 홀. 홀수인 거죠. 그럼 홀수에는 1, 3, 5, 7, 9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 3개의 홀수가 뭘 포함해야 된다고요? 3과 5, 9를 포함하셔야 돼요. 3과 9. 그런데 3과 9를 몇 개 포함하시면 돼요? 적어도 하나 포함되죠. 뭐라고요?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거의 나머지. 즉 여사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사권은 뭐예요? 3, 9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한 가지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 경우의 수도 전체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은 것 중에 그 여사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3, 3. 그래서 10, 1, 9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두 다 홀인 경우는 9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된다고요? 홀 그리고 짝. 그리고 짝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저 6이라는 숫자입니다. 아까 구했던 6이라는 숫자 때문에 6을 포함하게 되면 홀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숫자 3과 9가 있고요. 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6이 없는 경우에는 이 홀수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3과 9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일이 우리가 생각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6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눕시다. 자 그럼 이제 머리가 안 아파요. 왜요? 6을 포함하는 경우는 여기에 이미 6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홀수는 아까 홀수는 뭐가 있었어요? 1, 3, 5, 7, 9니까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겠죠. 왜? 6이 있으니까. 따라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짝수는 남은 게 뭐예요? 2, 4, 6, 8 중에. 6을 썼기 때문에 3개가 남았죠? 여기는 3, 7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5가 되겠고요. 자 이번엔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즉 6이 없다면, 6이 없다면. 결국에는 짝수에는 이 3개 중에 2개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홀수에는 여기 6이 없으면 반드시 뭐와 뭘 포함해야 돼요? 아까 구했던 3과 9가 무조건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는 몇 가지예요? 2, 1, 2개가 되겠고요. 따라서 3 곱하기 6이 됩니다. 자 케이스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눴고요. 결국에는 이 경우수들을 전부 다 더하면 9 더하기 15 더하기 16, 21이고요. 9를 더하니까 총 30이 됩니다. 자 결국엔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 84분의 얼마? 30이 되고요. 약분 되나요? 이제 3으로 약분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10이 되겠고요. 3, 2, 6, 3, 8, 2, 14. 한 번 더 약분되어 2로 약분되죠. 5가 되겠고요. 7이 돼서 답은 7분의 5가 됩니다. 4, 5, 5. 1, 2, 3, 1, 2, 3, 4, 5. 1, 2, 3, 4, 5, 5, 5, 6, 7, 8, 9, 9, 9. 2, 4, 5, 6, 10.